야 어설티 판칙이 좋은 맵이다 안그래서 뭘로 어설티 뭘로 어설티 쟤 뭔가 내 쪽으로 으아야야 뭔가 온다 엑시야 위로 와봐 자 뭔가 스키이 맞고 있다 엄청 아아 사냥은 시작됐다 사냥 당하고 싶다고 아나드 안녕 어 뭐야 이거 어 야 왜 나한테 쏴 이리 와 아군 한 대 맞고 시작하자 그래 킹 한 대 맞고 뭐도 뭐로 돌려줄까 어 디페이 고맙지 헣헣헣헣헣헣헣헣 부활 했어요 이번엔 김페이크 성공해요 나 탔던데 와 스시형 안돼 야 누나 잘해졌어 이거 우리 기다리셨어 이 자식아 나이닝핑보다 슈팅이 나시였다 와 라스트 슈팅 나시구나 그럼 나도 트랜즈 한 번 켜볼까요? 으으으 어 뭐야 트랜즈 아니네 아 근데 액시안은 트랜즈는 켜도 별로 이득 보는게 없어서 칼 만 쪼금 빨라지는거 같은데 어 야 올 월 사팀은 좀 들어와야지 애들이 안 들어와요? 우리 애들 아유 야 얘들이 왜 나만 보면 미친듯이 달래들지? 탈마트 진짜 인여다 이 채 너무 잘못 만들었다고 안하는지 아냐? 그리니까 공짜로 주지 야 저건 내일인거 아니야 저거는 실행만도 못하는 것이야 점수.. 점수만 왕천만 있어요 맞아 점수 셔틀 아 나 봤어? 나대야? 응 고맙지 대화로 좀 하지 않을래? 아! 왜 이래 나한테 일부러 둥 보여준 거야 굳이 필 안 써도 되잖아 지금은 일로와 어디 도망가 어디 도망가 어디 도망가 아직 안 죽었다 나도 개발렸어 필수고 아직 안 죽을래 아직 안 죽었어? 나 진짜 이거 그 자리에서 포탈했으면 좋겠어 시간 안 끌고 죽은지 살았는지 모르겠어 거기 가서 죽냐 나대야 미쳤네 이게 진짜 안 돼 죽을 수 없어 아 아아 나 떨린다 아씨 필차기 쓰러 왔는데 나도 형은 세체리 형한테 세체리 형한테 세체리 형한테 필차기 쓰러 왔는데 뭔가 큰 거 안 맞은 느낌이었어 아 나 뭐 맞는 거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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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진피까지 야 난 진짜 샌드백일이 살았다 아싸 주워 먹었고 와 피까지 아 고통 받는다 이번 판 자 사물며 엑시야피를 뭣도 없어 부활했어요 이번엔 기빛구 성공해요 아아아아 아아 시너승 야 중간은 갔네 그래도 아 Our 팀 1등 화채 제발 나 울성 싶으냐 아이고